오늘도 이연은요 지 엄마도 아닌데 지 엄마 젖은 이제 말라서 비틀어져 버렸고 저 예요 이연은 새끼가 죽었어요 그리고 젖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저 이 어미한테 가서 젖 나오는 어미한테 가서 빨아먹고 지 엄마는 내 던져 놓고 이렇게 젖 나오는 엄마 따라다니면서 다 큰 애가 뿔도 났어요 뿔도 뿔도 낳은 애가 이 젖 나오는 엄마 따라다니면서 젖을 얻어먹고 풀도 먹고 이러고 있어요 아유 다 커가지고 징그러워 뿔도 났어요 뿔도 그런데 저의 엄마 이 엄마는 또 젖을 줘요 또 그리고 맨날 따라다니면서 몸을 갖다가 스킨십을 하니까 지 새끼를 오인하는 거예요 얘는 새끼를 잘 못 키워요 아 지 새끼가 안 좋아도 그냥 풀떡어 먹고 있는데 새끼를 좀 못 키우는데 얘 엄마는 굉장히 이 새끼를 잘 키워요 그런데 젖이 안 나오니까 이 아들이 지 엄마 젖 안 나온다고 젖 잘 나오는 엄마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먹고 있어 아유 이 배망대간 놈 같으니라고 아유 귀여워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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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